11살 아기 꼴너면 우아 다 하지마 놀아.. 약간 놀고 이랬지 재밌었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느낌? 하트 주세요 전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 걷는 게 운동이 좋은데 난 걷는 게 운동이 잘 되는데 아쉽다 잘못 눌러서 바보 한가라 카트 부탁드려요 라스베가스.. 이번 투어에 라스베가스는 없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할게요 라스베가스.. 이번 투어에 라스베가스는 없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할게요 운동하는 김에 다이어트 꿀팁 알려주세요 사실 다이어트 꿀팁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시 50분 저도 따릉이를 타고 있어요 오 좋네 다이어트를 왜 해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무대에 서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다이어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따릉이 타면서 지금 인스타 라이브 보고 있는 건가? 소리만 들으세요 바구니에 휴대폰 넣고 위험하니까 냉동실에 닭가슴살을 먹겠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생겼네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닭가슴살을 먹겠.. 닭가슴살로 이루어진 걸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먹을걸요 한 번에 갑자기 바꾸면 안 돼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니까 닭가슴살 먹어야지 하고 하루 3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나 밥 조금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 저도 오래 못해요 뜬금없지만 미국 간 첫날 농구했다니 청춘영화 같다 벚꽃사진 예뻐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서 찍었습니다 예전처럼 멘션 파티를 할 수 있을까요? 조만간 할게요 프레즈누에서 만나요 내 사랑 응 캣 뭐라고 그러고 해야 되지? 알겠어요 해피 버터스테이 해피 버터스테이 시애틀 나 지금 야생들 보고 있다 크크크크 오우 재밌게 보세요 물에 뼈와 살이 뼈와 살이 담긴 야생들 재밌게 봐주세요 제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뼈와 뼈와 옳롸 옳롸 물 많이 마셔요 알겠습니다 밥하고 불회병국 어제 본방사수했어요. 잘했어요. 나도 본방사수하고 싶었지만 내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이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 필리핀 마을 기타 내일봐요. 좋아요. 내일봐요. see you tomorrow 오늘이지만 기침 요즘 아예 안해요. 야생도로 다시 보기 몇 번이지? 근데 전 많이 봤어. 나도 야생도로 재밌지. 야생도로 다시 보기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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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날씨가 엄청 엄청 따뜻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좀 덥다. 한국에 비해 좀 더운 편? 아 멤버 호텔에 있어요. 자는 중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혼자예요. 혼자 자전거 타는 중 이제 8분 탔으니까 한 2, 30분만 타고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이제 여기 시간으로 2시가 다 돼가서 벚꽃 봤죠? 마이 페이베리 컬러 이스 퍼플? 나 한국에서 심심해 심심해 몇 시에 잘 거니 한 하여튼 올라와서 씻고 누워서 자면 한 2시 반은 조금 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좀 잘 수 있어서 괜찮아요 아틀란타가 있나요? 네 방글라데시 안녕 잘 지내죠? 보라색 하트를 주네 퍼플 하트 밤에 운동하면 잠 안 오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약간 몸을 지치게 해서 아예 자는 삼성자 잠시, 잠시, 잠시 꼭 도심 잠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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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라우더 무대는 항상 할 때마다 굉장히 익사이팅하지만 힘든데요 힘든 곡이어서 한 시간 늦어 그쵸? 그러면 오후 3시쯤 됐끝네 헬로우 유튜브 내 이름은 성혁 음 괜찮아요 땡큐 서머치 헬스장 인증샷을 올리기에는 여기 헬스장이 되게 협소해 작아 언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갈 거야? 제가 올해 안으로 한 번은 가지 않을까? 혀가 아래 생각해보니까 팬미팅에서 워음문을 안 했네? 했었나? 워음문 안 했지 한국 팬미팅에서 워음문이랑 라우더워를 안 했지 어쨌든 러닝타임이랑 뭔가 우리 컨셉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 컨셉에 맞춰서 우리 컨셉에 맞춰서 우리 컨셉에 맞춰서 우리 컨셉에 맞춰서 멕시코에서 멕시코 멕시코? 안녕? 안녕 두두두두 그치? 끊기면 좀 말해줘요 많이 끊긴다 싶으면 말해줘요 피부가 좋은 팁? 사실 어 로션이나 뭐 이런 걸 좀 듬뿍듬뿍 바른다거나 팩을 좀 자주 한다거나 근데 나 요즘 팩을 막 자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시간낼 때 해요 인터넷 눈치 없다 덥구만 잘 먹게 잘 자게 요즘 진짜 너무 잘 먹어서 큰일이야 살 빼야돼 그래서 지금 유산소 타고 있잖아요 지금 유산소 타고 아 저 하이키 선배님들의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를 요즘 많이 듣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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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Warrior hashtag 그보다 또 다른 곡들이 좀 눈에 띈다 할까?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김치. 김치. 김? Do you like twice? 아, twice 선배님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르헨티나. Hello. 성형이 연구하는 걸그룹 춤 잘춤. 제가 연습생 때, 지금 이 몸이 아닐 때, 걸니시도 수업에 있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여자분들의 댄스를 배웠다고 해야되나? 그건 배웠고, 걸니시라는 장르의 춤도 했었고, 그 핑리. 제가 태어나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카피를 했던, 그때 한참 준비해보라고 해가지고, 프로듀스 101 할 때. 액미스 춤 되게 잘 추던데. 아, 그거 찍는다고 얘기 듣고, 그날, 이제 미국 투어, 연습하고 나서, 그 태훈이랑 연습했어요. 그래도, 챌린지 찍어주시니까 감사하니까, 많이, 피곤하실텐데, 그래도 찍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좀,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자, 라고, 해서, 찍게 되었죠. 연습해서 갔어요, 연습해서. 찍으러 가기 전에, 태훈이랑 또 막 연습하고. 볼리비아? 무시하지 않아. 왜그래. 러시아. 오빠, 메리미. 뭐, 아유 두잉나우? 로라 안녕. 안녕 잘자. 왜 내가 성혁이 집, 성혁이 집밥 먹고 싶냐. 우리 엄마 집밥도, 함 집밥 하지. 엔믹스 춤이, 남자 춤이 이상해 볼 수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 근육만 없으면, 그래도, 잘 출 수 있는데, 이 근육들이, 그, 거울의 나를 보면,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이제, 노래나, 춤을 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낮잠 자러 가야지. 우아 부러운데, 우아 부러운데, 성혁이 운동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너무 늦었어요 여기는. 커피데이트, 커피데이트 좋지. 러브 유, 방글라데시. 사랑합니다. 러브 유, 방글라데시.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조금라데시. 거울 왜? 아, 좀 이따 저녁 뭐 먹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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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녁? 모르겠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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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내가 먹고 싶은 거 저녁, 저녁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자전거 타는 중 아직... 나 두치만 쓰러지겠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약해 보이나? 우리 집 금물 맨날 먹는데 나 미국 금물 먹고 살았네. 3주 동안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줘. 안 돼. 혀가 저 픽슈 입덕인데 활동 바로 끝나서 너무 슬퍼요. 다음에 더 멋있는 걸로 올 테니까 우리 자주 만납시다. 운동하면서 인스타 라이브하기 너무 빡세... 아, 괜찮아요. 뭐 자전거 타는 건데. 그렇게까지 빡세지 않습니다. 땡큐. 어머, 저도 말을 말을 이쁘게 해야지. 말 이쁘게 합시다. 예능쇼 TAN 초대하면 어떤 쇼 제일 나가고 싶나고? 런닝맨? 나 런닝맨 한 번 해보고 싶어. 어머, 진짜. 다 같이 부서질 수 없는 거라고. 보이지. network. 주황에 들어서 만듭니다. 해보 굿데이. 몇 시까지 하려고? 한 10분 정도만 더 타려고요 지금 20분 타고 있어서 점심을 먹었냐고 여기 새벽 2시 7분인데 점심 좀 전에 먹었지 한 12시간 전에 Say my name 뭐라고 읽어야 돼? 쩡? 안 돼 오늘 TMI 농구했고요 아침은 불고기 비빔밥 같은 거 먹었고요 나, 나 피처 피지컬 백? 시즌2를 한다면 뭐 한 번 기회가 되면 도전 해보면 좋겠네요 몰라 아르헨티나 너무너무 늦게 들어왔네 괜찮아 여기 괜찮아 괜찮아 자주 할 거니까 슬램덩크? 제가 슬램덩크 봤는데 일본 걸로 봐가지고 그 캐릭터의 이름을 잘 몰라요 저는 너무 옛날을 보긴 했는데 저 그 강백호 선배님이랑 약간 같이 하이파이브 치는 사람 좋아했었는데 당신은 체육관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입니까 텐미닛 미친듯이 춤 챌린지 해주세요 미친듯이 여기 헬스장? 굉장히 없어요 아니야 중복 질문 아니야 괜찮아 형아 길복숨 봐봐 잼나 나 길복숨 이미 봤지 비행기에서 미야모르? 몰라 미야모르 미친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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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운동합니다 자전거 타요 워크 아웃 야무진 비행을 했네 더 골로리도 다 보고 길복숨도 보고 앨범이 지금 없어요 언박싱 지금 못해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야 그럼 그럼 마이허트 omg 오마이갓 미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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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루에서 리액션 장면 많이 나오더라 근데 리액션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정말 너무 대단하셔 가지고 다들 재밌는 거 다 봤지 너무 보고 싶은데 진짜 볼 수 없는 시간들이었거든 꽃뿐이 보고 싶어? 진짜 얼마만의 헬스 라방인지 그치 제가 기억하는 헬스장 라방은 굉장히 우려되는 거 같은데 정말 굉장히 우려된 거 같은데 터미아 밥 먹었어? 네 그래요? 안 일쑥한데 나 일쑥하지 않아 다음 주 무대 나도 기대가 됩니다 멋있게 나와야 될 텐데 인스타그램 라이브 힘드다 5분만 더 타면 된다 성약이 so beautiful 땡큐 듬직한 남자 내가 그렇게 듬직한 스타일링 또 아니긴 한데 뭐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이 핸섬 성약 땡큐 도미니칸 쏘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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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운동 중인데 왜 이렇게 뽀송하냐고 막 그렇게 나 땀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흠 땀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이 하이 사양 아미라 사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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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네 저 소다라고 이름이 소다에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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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벚꽃 봐야지 좋네요 저를 보면서 벚꽃 보면 미얀마 소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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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운동은 이제 3분, 2분 30분에 끌고 와요 30분에 2분만 더 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또 씻고 내일 첫 저희의 미국 공연을 준비해야 돼서 말 기타 멕시코 멕시코 가보고 싶은 나라다 보고 싶다 성형, 메리 미 아틀란타에 아틀란타에 시간 누가 멈춰 갔냐고 그래요 한국 와서 만나요 피마르지 말고 직캠 기대돼요? 어떤 직캠 말하는 거지? 미국 공연 재밌겠다 마음만 보냅니다 공연 화이팅 공연 화이팅 전이네 추? 나 사실 지금 먹고 싶은 게 없어 닭갈비? 혹은 양대창? 닭갈비 아니면 양대창? 어흠 어흠 오 운 원 오랜 오랜 오 운 완듯 오랜만에 운동 완료 하하 어흥 어흥 오운 원 오랜만에 운동 완료 어흥 오운 원 오랜만에 운동 완료 여러분 저희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러브유 땡큐 가이즈